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물리치료사 이강희입니다. 오늘은 발바닥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,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뒤정강근 운동을 할 건데요. 되도록이면 한 번 하실 때 15번씩 3세트 정도는 꼭 해주시고요. 운동 방법은 발목이 발목 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대각선 45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이때 발가락이 움츠러들거나 돌아올 때 제껴지거나 하시면 안 되고 발가락은 늘 평온한 그 상태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내려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이 동작을 반복해서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발바닥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. 되도록이면 발 뒤꿈치에서 앞에 있는 발가락 쪽으로 문질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반대쪽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엄지발가락 쪽으로 한번 검지, 중지, 약지,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실 건데 새끼발가락 쪽에서 여기 바깥쪽 라인 부분 엄지발가락 쪽 바깥쪽 라인 부분까지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발가락 사이 부분들도 한 번씩 긁어서 훑어주셔야지 발가락 속 근육까지 전부 다 풀 수가 있어요. 이거를 한 3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퇴근하시고 나서나 출근하시기 전에 해주시고서 가시면 훨씬 더 부드러우실 거예요.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관절 가동술 같은 걸 알려드릴 건데 엄지를 하실 때 네 발가락을 다 잡으시고 엄지발가락을 잡고 관절을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.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검지발가락 할 때는 세 발가락을 잡고 그러면 발가락 사이에 있는 관절들, 근육들도 관절을 움직임으로써 풀어지거든요. 위에서 하셨으면 여기 중간 부분에서도 발바닥, 중간 부분에서도 한 번씩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발 속 근육의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바로 선 상태에서도 하셔도 되고 앉은 상태에서도 하셔도 되고 누운 상태에서는 하지 말아주세요. 감 잡기가 어려워서 감을 잡으신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선 상태에서 발가락 다섯 개를 전부 다 들어준 다음에 첫 번째 1단계는 엄지발가락만 내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새끼 발가락까지 내려주시고 서로 이대로 서 계시면 되시는데 엄지발가락까지 전부 다 들어 올렸을 때 여기 궁이 조금은 높아질 거예요. 활 쪽이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가락들을 둘 다 내려주시는 게 훨씬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대로 1분 정도 유지해주세요. 새끼발가락, 엄지발가락만 내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번엔 종아리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 집에서는 계단에서 해주시면 됩니다. 계단에 올라서신 다음에 발가락 부분만 걸쳐지게끔 끝쪽으로 와줄게요. 그 다음에 한쪽 발로 보조를 해주실 거예요. 저는 지금 오른쪽 발 부분을 운동하고 있습니다. 보조해주실 발을 발 뒤꿈치 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쭉 같이 올려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보조한 발을 옆에다가 살포시 두고 쭉 같이 내려와주고 다시 보조해주시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밑으로 내려오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세요. 쭉 내려왔다가 이것도 15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한 번만 더 발바닥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. 발바닥 마사지라든가 발바닥 운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면서 따라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.